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체의 라온 코수경입니다. 우리 3월 학평 고3에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봤는데 일단 고생했고요. 시험 보느라. 시험 오랜 시간 보면 기능이 빠지잖아. 중요한 건 기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어땠을까? 화학문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느껴야 돼요.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 생각엔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군데가 있어. 그런 것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실수라는 건 내가 그러면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안 일어나. 그건 아니거든. 내가 문제를 눈으로 푼다거나. 웬가 안 하면 많이 쓸수록 시험지가 좀 더러울수록 실수는 좀 줄어들어요. 근데 많이 쓰면 시간이 모자라나? 그러진 않거든. 여러분 물론 이거 20번은 아마 많이 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시간이 모자라면 중간에 어떤 특정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인 거야 사실은. 그쵸? 그럼 아 내가 이쪽이 약하구나. 그 문제를 풀 때. 오랜 시간 노력해가지고 맞으면 물론 좋은데. 그쵸? 맞았다 하더라도 과연 내 풀이가 정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줘야죠. 가능하면 틀린 것만 좀 보시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를 한번 쫙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이랑 비교해 가면서. 알겠죠?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일상에서 이동하는. 자 일단 1번 실수하는 사람들로 봐. 있거든요. 그쵸? 자 볼까요? 질산 암모는 나왔고요. 질산 암모는 물에 녹였더니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야. 무슨 반응이구나. 흡열이구나. 이걸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천연가스인데 문제에 제시했잖아. 메테인과 아세트산 중에 하나니까. 천연가스는 뭐예요? 메테인이지. 그쵸? 그 다음 식초는 성분이 뭘까? 아세트산. CH3의 COOH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질문. 자 흡열이다. 그렇다. 자 니은 보기에서 많이 틀었을 거란 말이야. 은근히. 그쵸? 기역과 문제의.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물었다면. 순단적으로 니은과 디귿 보니까 탄수화물 맞아. 이런단 말이죠. 질문이 니은과 디귿이 아니잖아. 기역과 니은인가요? 그쵸? 기역과 니은이니까 얘는 탄수화물 맞지만. 얘는 탄소가 없는데 무슨 탄수화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다음 디귿. 디귿의 수용액은 아세트산이니까 무슨 성이다? 산성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쵸? 다음 2번. 자 보호 모델이네요. A플러스 이런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쵸? 기본 문제에 많잖아. 자 껍데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옥텟인데. 전자나 버라스진가 있는 누구야? NA플러스가 나와야 되겠고. 자 옆에 있는 것도 많이 했어요. B와 C 사이가 단일 결합이니까. C는 뭐 누가 봐도 뭐야? 아 수소 같고 한 놈은. 한 놈은 누구다? 산소죠. 그쵸? OH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고. C와 D 사이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거든. 근데 써 있잖아. 아 C가 H고. D는 F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쵸? 자 그러면 기억. NA는. NA라는 건 나투륨이라는 걸 말하고. NA는 금속이니까. 연성 전성이 좋지. 따라서 그렇다. ABCD 중에서 이주기 원소는 몇 가지가 있냐? 이주기가 어디 있을까? 산소. 그 다음에 F. 두 개네요. 맞습니다. A와 D로 구성된 안정한 화물의 이름은 A와 D는 NA랑 F니까. 1대1 결합. 무슨 결합? 이용 결합. 따라서 AD다. 그렇다. 정답 5번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A에너3에다가 금속 B를 집어넣었을 때 반응하는 식을 줬는데 자 산화원은 반응이잖아요. 자 여기서 B가 뭐했다? 산화했네. 양이온 되는 거니까. 그치? 자 A는 양이온에서 중성원자 돌아왔으니까 전전을 받았을 거고 이건 환원일 거고. 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가가 안 써있는데 봐라. B가 하나. 계속 1이 있는 거잖아. 안 썼다는 건. 하나 산화할 때 두 개가 환원됐다는 것은 얘가 2가야 말이 되는 거지. 그쵸?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이잖아. 얘는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는 모르겠는데 플러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1 감소인데 이런 애가 두 마리거든. 그치?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 어때요? 자 산화수의 변화는 모르겠지만 이런 애가 한 마리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얼마가 움직인 산화수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2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M은 2고요. 자 B는요. 지가 뭐 했어? 자기가 산화했네. 그럼 무슨 죄? 환원죄죠. 환원죄. 이런 것도 실수했어요. 그런단 말이야. 3월이라. 다시는 하면 안 되죠? 다음 D급 보기. B 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A는 자 개수가 1이잖아. 얘가 1몰 반응하면 A는 몇 몰 나와? A와 2몰 나와. A가 2몰이 석추되게 되는데요. 이게 몇 g이냐 그랬는데 A의 원자량이 small a니까 이건 2ag인 거지. 그죠? 그런데 보기는 안 됩니다. 정답 1번이구나. 됐죠? 됐죠?